우리보다... 퍼클드 가자! 가자! 졸리혼빵 우리 사낙해 퍼클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저, 저, 저요? 3% 제발 이 새끼가 더하네 처벌! 이 부정적인 타고! 아니, 자, 자,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역사를 되짚어보았을 뿐입니다. 아브렐 누나한테는 일단 삼성상 맞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말이... 명훈이 왔어? 명훈아! 퍼클 가능성 몇 퍼센트로 봐, 사낙해! 아니, 우리 1등이지! 역시 우리 명훈이! 우리 퍼클, 뭐? 누가 확률 없다 했어? 노돌리가 3%로 말했어! 야, 나머지는 몇 퍼센트였는데? 저는 25.78%라고... 아이씨, 별 차이 안 나네! 25%로 돼! 뭐, 말짜 이하자! 3%도 요즘에 따지고 보면 원트, 원클만의 저기 성공하는 확률입니다! 뭐가, 뭐가, 뭐가! 해자 확률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모발 게임 안 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거지 지금 모발 게임 기준으로 얼마나 이게 해자스러운 확률인데! 노돌리 나가! 넌 카운터나 제대로 들어, 이 새끼 아브레슈드에서 명훈했다 또 하지 말고! 그거 덕분에 지금 리퍼용자분들 나한테 고맙다고 제가 얘기 안 내놨어! 아이, 스무 형의 카운터 달아준 장본인이야! 아니, 우리 아브레슈드 말하면 우리 뭔가 밈이 많았어! 되게 뭔가 사건 사고 많았다고! 아, 이제 달려오네! 아, 3분 뒤에 살아납니다! 너무나 일어나! 꿈에서 깨야지! 어, 투클래스 밸런스 패치! 별패 있다고? 와, 망게임! 레이드 내자마자 또 지랄났네! 아, 사냥이는 수치 딸까기다! 와, 이거 너무나... 왜, 망했어? 오이 너프했다! 오이 너프했다고? 오, 조금 너프했네. 수치 딸까기야 우리는 근데. 맞아, 그럼 너프 꽤 쎄게 된다. 나이스! 진짜 나이스, 진짜 나이스! 거기서 씹 너프했네. 나이스! 와, 이번엔 너프 위주로 했네, 그냥 패치를. 나이스! 진짜 나이스! 패싱을 당한 게 상대적 너프가 아니고 상대적 버프였던 거니? 응, 리싱 버프야. 나이스! 나이스! 야, 마돌 어떻게 했어? 마돌? 너프다. 아, 마돌, 한대! 골 좋다. 1파트 골 좋다. 아니, 오빠 우리 퍼클래하네! 나이스! 헤로몬을 들어왔어야 했는데. 아, 맞다. 괜찮아요! 간다! 아, 이씨! 아, 네! 절단포터! 태버린 다 나가! 나이스! 잡았다! 어, 나도 팔찌 안 하드. 아, 근데 숙면이 씨.. 나 한 줌 밖에 없는데? 숙성 조절 나오면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아니, 팔찌가 존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소식이 없는데? 아니, 고대학신은 좀 나.. 어, 팔찌 안 하드! 팔찌 안 하드! 신속 50! 씨.. 자, 돌리러 가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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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 병.. 아니, 이중에 이거 하나만 붙었어도.. 된 건데.. 아니, 이게 안 되네? 에이씨.. 어, 뭐야 병? 아이씨.. 오랜만에 또 시원하게 또 질러야겠네. 아, 일 맛 보자! 시가 보실래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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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면.. X가 몇이면 되네? 와, 니나부하고 카메라 한 장만 있으면 나 18각인데.. 아, 너무 아까운데? 갈게요. 가자! 가보자, 가보자! 떨리네? 어디고? 오, 말 타고 이동해! 느낌 있다잉? 어, 이상하다 이거.. 와부에서 봤던 거 같은데? 어, 뭐야? 갇혔어? 아니요. 아, 쟤 나오는데 이거! 아, 쟤 나오는데 이거! 맞아! 일단 잠뻔 나오겠지! 뭐야, 오, 히드라다! 아, 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원래 나오던 애야? 한슈테르에서 나왔던 히드라 오옹! 얘 그거 낚지 않았어? 진짜 존X 못생겼다! 야, 이거! 야, 이제 싸움ul 잘해 보이다, 목 존X 짧네? 개쎄 보이긴 한다! 오, 목 존X 짧은 것 봐. 거기만 해도 두어! 밑에 뭐 베이지 있다! 근데 계속 팍이 뜬다! 근데 베선 Crow는 구식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야? 어, 끊임없이 나 알게! 퍽호 계속 크루나 던지는 중? 저희, 찔러지는 중. 아아악! 어, 뭐야 나 찔렸다! 어, 죽는 건가? 오, 중앙! 저거 팔려졌는데? 와 이거 좀 아프다 이 턱이 두 번 댔 곳이긴 어? 아드 빠르는데 가버렸네? 이게 설치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야? 바닥에 보이는 화장실 벽 뚫어봐 벽 뚫어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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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구나 뭐야? 그러게? 어 여기 안전지대네 어 뭐야? 이거 찍었는데? 아 근데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 같아 파란색 방파면 찍어 그래서 처음 까지는 거 같아 절대 중앙으로 가지마 절대 중앙으로 가지마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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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같은데? 어 되겠다 이제 티아노 질게요 아 다? 응 안 됐어 한 번 더 뭐야 데미지 안 들어간다 어 그러게 무력인가? 역할을 쳐야 되나 봐 어 뭐야? 역할 못 쳐야 되나 봐 역할 못 쳐야 되나? 나가지마 이제 카운터 준비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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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된 거 같은데? 부닭불 어 따뜻해 어 따뜻해 파란장 파란 백파시 출 이거 기믹 나오긴 하거든 저가하는 거 언제요? 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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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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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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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얼었다 됐어 됐어 쉴드 까래 쉴드 까래 됐어 갔어 갔어 안 돼 이거 아 아 이거 와 이거 그러면은 초각성을 여기서 털어야겠다 중앙에서 기다리면 될 거 같아 어 나 9시 좀 풀어줘 뭐야 이게 나와버렸는데? 어 능지다 능지다 그거다 아 뭐야 오? 와 존나 세다 자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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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걸리네 아 이거 걸리네 터져 와 나 죽겠는데? 위에 나온다 지나간 후 상승전 어 아닌데? 아 상승전까지 이거 그거 아니야? 나온다 어 맞다 그기믹이다 어 뭐야 왜?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 빡빡이가 왜 즉사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체온 게이지가 다 다를 때마다 동결에 걸리고 감금 상태가 되는데 두 번째 동결 때는 바로 즉사해버리니 체온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추가로 능지 패턴은 10시 방향이나 11시 방향에서 장판 공격을 보다 쉽게 피할 수 있고 5시 구석은 안전 구역이니 이 점 참고하도록 하자 그렇다 몸보다 모근이 먼저 얼어 죽어버린 모돌리는 빡빡이다 열 줄만 더 물면 되거든 오 나이스 2동 2동 일종 늦으면 좋대 늦으면 좋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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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지 빌리지 급성능학인데 근데? 이번엔 스페이 뛰어야 되는 건가? 아 아 아 아 이거 들어가면 안되나봐 레이저 맞는데 스택 올리는지 아닌지 확인해봐 여기 스택 올라간다 나 안 올라가는데? 나 안 올라가는 데? 안 올라가는 데 야 됐어 됐어 자 일단 곱삼으로 깔리고 곱사 플러스 1 내가 맞아줄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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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두개야 찐 두개! 찐 어니업이야! 명호인 나와! 봤을 때 틀에 틀에! 노돌린 10스텝! 슬슬 교환! 교환해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까비! 이렇게 빠듯하대 어? 이거 존뿌끼도 나왔구나! 빡센데? 만창한 때문에 한 번 나갔다 보면 와.. 이게 너무 빡센데? 차 하면 월워드 급하여 어차피 아니 근데 월워드 존나 세여!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3시간 못 타야 되는데? 아아!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인파 웨이까지 들자 어떤데? 어? 잠깐만 웨이 한 개 들자 어? 웨이 괜찮은데? 나 웨이 척경험인데 웨이 서블들도 없는데 아이씨! 그러면 딜러는 그냥 힐리안 되는 건가? 임시아 고개 들어 당신 웨이 척경험 안 해도 돼 근데 구슬이 계속 생기는 거 막을 수가 없고 파괴를 존대게 많이 해야 된다 아 근데 저 새끼는 벗기 싫은데 오빠 눈 닦은 거 한 번만 벗겨줄래? 내가 벗기기 전문이야 괜찮아 어? 넓게 봐 웨이는 뭐 프로페셔널 하겠지 머리도 벗겼잖아 낙대! 낙대 씨데라 일로와! 이 파티 오른쪽? 나부터 나부터 우리 저간 해야 돼 내가 먼저 할게 좀 빨라 이거 저간 빨라 오케이 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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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초갑 아 좋다 빨리 까닌다 와 듬나 듬뿍세 이거 걷어 왔어 왔어 나갔어 어 스태프 아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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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1시 내가 11시 공 11시 공 11시 공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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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페데리코 쓸 거네 이거 바울 엄청 올려줘 바울 엄청 올려줘 야 저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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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니들 밀었다 나이스 야 다 밀어 다 밀어 4도 먹고 다 밀어 15초 밀었어 밀었어 파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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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20번 죽여!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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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뭔가 파웨이 되니까 존나 질긴 샌드백인데? 아지아나 얼굴 좀 헐해진 거 같은데 지금 봐봐 вот 이걸 하는 그냥 7점 끼면 되나봐 스펙이 다가 아니 딜만 넣으면 뭐하냐고 카운터 안 치는데 Ostly 도약 렛츠고 슈싱 오ул아 20분될 20분될 왜 안되냐 들세키야 뭐해 됐어 굴얼 고여 나 write 에이! 뭐야 나 문 좋은데? 사리벨! 제발 사리벨! 사리벨! 그냥 이거 쓸게. 오리벨! 오리벨! 오바! 뭐?? 아니 나는 2레벨에서 올라가지 않나. 나는 2레벨에서 나도 안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하라 더 찍으면 데미지 존나 많이 늘어나네 이거? 쓸데가 없잖아. 어? 뜨셨어요? 뭔가 샤우팅이 있었는데? 어? 상단. 상단이라 했었다고요? 화면 보면 한 번. 안 뜨셨나? 적주피 상에다가 치피상 뜨셨는데. 어? 뭐야? 아니 이거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요? 어? 잠깐만! 뭐야 상상이야! 뭐야 상상이야! 고대도 아니고 유물인데? 유물에서 유를 찌우고 그 다음에 등급하면 돼. 벌써 이 상호부터 하는 거야? 종결팔찐데? 그니까. 아.. 또 이걸 그러면 한번 만나볼까? 안 돼! 아구 공공양양가와 상이야? 상이야! 하필 또 안. 아! 내 동생! 설치할 수 있어. 다들 조금만 더 힘을 내. 어? 어? 아무생이야. 구급 나온다. 어? 이 노래는 벌써 많이 들었던.. 아 잠깐만 나 정신 재배 당하는 거 같아. 진짜. 팔찌 자랑하나 온다. 이것 봐라! 내 팔찌 봐라! 사카산 팔찌다! 어? 그 손이다. 어 저 손 무서워. 눈 감아 눈 감아. 대각에서 나피하고 저가 마지막에 그런 느낌인데. 지나간 곳. 지나간 곳 안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가. 오케이. 타이밍이 올랐다. 아.. 아 눈썹. 야 뭐 간호사 카운터야? 어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피해가 나. 어? 뭐야 뭐야 들어가면 안 돼. 어? 야 존나 아파야 이거 말하대. 한 번 읽기만 하자. 심상치 않은데? 미친 놈인데? 나 지금 살짝 식은땀 날려고 하는 거 같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